knew 1. 칭찬 2년 전해진 건 없는데 그냥 나중에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 보시면 알령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마이크예요 제가 사실 음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미래에서도 계속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무대예요 무대 쓰는 게 사실 가수들한테 되게 꾸미 같은 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되게 노력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대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슬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대중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선배님께서 연예인은 항상 좋은 에너지를 대중단에 주는 게 그게 이제 챙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멋진 사람 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에너지와 좋은 작품을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으면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호와 레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OK